예천군 용궁변의 농업회사법인 예천양조에서 생산하는 영탕 막걸리가 출시됐습니다.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가수의 이름을 딴 막걸리인데요. 예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지역 농가와도 상생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취재입니다. 예천의 한 양조장에서 100%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을 세척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세척한 쌀을 쪄서 고도밥을 만들고 여기에 누룩을 섞어 발효시킨 뒤 5일 만에 막걸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가수와 전속 모델 계획을 하고 그 이름을 따 영탕 막걸리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영탕 막걸리는 젊은 층과 예성층을 개념해 출시되면서 이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33곳에 대리점 계약을 했으며 곳곳에서 추가 개설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0대, 50대, 60대 여성층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톡 쏘는 탄산 맛과 부드럽게 넘어가는 목넘김이 좋도록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영탕 막걸리는 하루에 15kg짜리 800 상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쌀은 하루 1톤으로 전량이 예천 지역 농가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농구란 순화하지 못하고 남은 쌀을 전량 이웃에 납품함으로써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매상을 다 많이 안 받잖아요 정부서. 그렇게 쌀이 소비가 잘 안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소비시켜주니까 좋지. 요 예천 부근에 다 그래요. 단술 예와 샘천이 결합한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예천군은 예로부터 물맛이 좋은 보장으로 이름 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막걸리를 생산하고 통인은 예천을 홍보하는 문구를 쐬게 넣어 막걸리가 지역 홍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물과 쌀이라는 원료를 바탕으로 대중적인 절묘한 마케팅까지 더해주면서 예천 영탕 막걸리가 전국적인 명주로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